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거문고 독주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왕의 남자 OST 인형이에요 이선희 가수께서 부른 그 노래를요 거문고 연주로 MR에 맞춰서 연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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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안녕하세요 저는 이렇게 멀찔감치 찍었는데 마음을 울려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던 검은고술이었습니다 너무 이쁘죠? 이렇게 하는 자태가